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6일에서 10일 중국을 방문한다고 홍래희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4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발표했습니다. 홍 대변인은 중국은 국제사무여석의 유엔의 핵심적인 역할을 크게 중시하고 있다며 유엔 헌장 취지와 원칙을 핵심으로 하는 국제질서와 국제체제를 단호히 수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는 중국이 유엔 회원국 지위를 회복한 4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중국은 반기문 사무총장의 중국 방문을 계기로 양측의 실무적인 협력을 더 한층 추진하고 협력과 공동 번영을 핵심적인 이념으로 하는 신형의 국제관계를 구축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